32화 줄거리 월왕구처는 오나라로 건너가 노예의 생활을 하고 온갖 수모를 참고 견디며 절치부심하는데 그 곁을 범녀가 떠나지 않는다. 월왕구처는 오왕부처가 병들었을 때 변을 맛보는 충심을 보임으로써 드디어 기회를 얻고 오왕부처는 오자서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월왕을 항복시킨다. 이후로 월왕구처는 원수를 갚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오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새 궁실죽조를 도울 뿐 아니라 미인계로 받쳐진 서신은 오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다. 한편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료하자 이에 공자는 자공을 보내 부모의 나라인 노나라를 위해 세계구로 열국을 돌며 외교술과 정치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노나라를 구한다. 오왕부처는 제나라를 치고 올나라는 지원군을 보냄으로써 오왕의 신뢰를 얻으며 부처를 안심시킨다. 한편 제강공은 오군과 싸워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승상진왕과 함지를 불러 상의했다. 그 결과 오왕부처에게 사신을 보내어 황금을 바치고 화평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오왕부처는 제나라 사신에게 노나라와 우호를 맺고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낸다면 화평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제나라 노나라 사이에 우호가 맺어졌다. 오왕부처는 군사들의 우렁찬 개성가 속에 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도중에 오왕은 구곡산 신궁에 들러 서시를 만났다. 서시는 오왕에게 절하며 승전을 축하했다. 오왕부처는 신궁에서 서시와 더불어 사흘 동안 술을 마시며 즐긴 다음 오성으로 황궁했다. 오왕부처가 정전에 오르자 문무백관들은 일제히 절하고 승전을 축하했다. 그러나 오자서만은 한마디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오왕부처가 득이 만면하여 오자서에게 말한다. 지난날 그대는 과인에게 제나라를 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으나 이렇듯 승리를 안고 돌아왔소. 이제 그대만이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오자서가 환한 얼굴로 허리에 창칼을 풀어놓고 대답한다. 하늘이 사람이나 나라를 망치게 할 때에는 일단 조그만 기쁨을 준 연우에 큰 근심을 줍니다. 제나라를 이긴 것은 조그만 기쁨에 불과하니 신은 앞으로 닥칠 큰 근심이 두려울 뿐입니다. 오왕부처가 말한다. 오랫동안 그대를 대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았거늘 어찌 다시 나의 심기를 어지럽히느냐. 오왕부처는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오왕부처는 다시 눈을 떴으나 눈동자가 한 곳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오왕부처가 한참 후에 외친다. 괴이하도다. 모든 신하들이 묻는다. 무엇을 보셨나일까. 네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더니 이내 사방으로 달려가 버렸다. 또 뜰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북쪽을 향하고 있던 자가 남쪽을 향하고 있던 자를 칼로 쳐 죽였다. 그런데 경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가. 신하들이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오자서가 아랜다. 네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다가 사방으로 달려가 버린 것은 머지않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릴 징조입니다. 북쪽을 향하고 있던 사람이 남쪽을 향하고 있던 사람을 죽였음은 아랫사람이 반역을 일으킬 징조로서 신하가 임금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조심하고 반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와 몸을 동시에 망치는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오왕부처가 노하여 외친다. 그대의 말은 모두가 상스럽지 못한 것뿐이로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다. 태제 백비가 재빨리 아랜다.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우리 오나라로 도망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장차 오나라가 모든 나라를 거느리며 주나라를 대신할 것입니다. 이 역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반역하는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오왕부처가 말한다. 태제가 나의 답답한 가슴을 후련하게 풀어주는구려. 며칠 뒤 월왕구천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오왕부처를 찾아와 승전을 축하했다. 이에 태제 백비가 아랜다. 이것이 바로 사방에서 모든 나라가 오나라에 굴복하는 첫 징조인 듯합니다. 오왕부처는 문대에서 주연을 베풀고 옆자리에 월왕구천을 앉히고 모든 대부들을 실입시켰다. 이 자리에서 오왕부처는 태제 백비의 공을 치하하며 상경벼슬을 내렸다. 실입에 있던 오자서가 땅에 엎드려 울면서 탄식한다. 아 슬프도다. 충신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간신은 도리어 상을 받는구나. 오래지 않아 오나라는 멸망하고 말리라. 신은 이제 여기서 왕과 작별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나이다. 오자서가 일어나 분연히 궁 밖으로 뛰어나가자 태제 백비가 오왕에게 아랜다. 오자서는 지난번 사신으로서 제나라에 갔을 때 그 아들을 포시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이는 장차 대왕에게 반역할 전초이니 철저하게 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합니다. 오왕부처는 끝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 오자서에게 총루검을 보냈다. 오자서가 그 칼을 받아들고 탄식한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지난날 선왕께서는 부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나의 힘을 빌어 왕위에 올랐으며 나는 그를 위해 초나라와 월나라를 쳐서 그 후 미세가 제후 사이에 널리 펼치도록 했소이다. 그런데 지금 부차는 나의 충언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소이다. 나는 비록 죽지만 내일이면 월나라 군사가 쳐들어와 이 나라 사직을 파헤치리라. 오자서가 집안 식구들에게 말한다. 내가 죽거든 눈을 빼어 동문에 걸어두어라. 그리하면 월나라 군사가 오나라에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이윽고 오자서는 총루검으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이에 오왕 부차는 오자서의 목을 잘라 반문 속류에 걸어두라고 명했다. 그 후 백성들은 몰래 오자서의 시체를 거두어 오산에 장사진했다. 후세 사람들은 그 산을 서산이라 불렀다. 오왕 부차는 오자서를 죽인 다음 태제 백비를 상국으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월나라에 많은 땅을 하사했다. 그러나 월왕 부차는 이를 끝까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 후 월나라로 돌아간 월왕 부차는 마침내 오나라를 지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오왕 부차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오왕 부차는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한성을 쌓고 수로를 파서 동북쪽으로는 사양호와 통하게 하고, 서북쪽으로는 회수와 합치게 하고, 북쪽으로는 기강해, 서쪽으로는 제수에 이르게 하였다. 오왕 부차는 모든 나라 제후들을 거느리고 대회를 열어 스스로 맹주가 되고자 했다. 그는 태자우와 왕자지, 왕손 미용에게 나란일을 맡긴 다음 친히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노예공, 위출공과 각각 회견했다. 그리고 장차 황지 땅에서 모든 제후들과 한데 모여 대회를 열기로 약속했다. 또한 오왕 부차는 진나라와 더불어 천하 패권을 다투기 위해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한편 월왕 부차는 오왕 부차가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법료와 의논한 끝에 수군 2천명, 육군 4만명, 정해부대 6천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강줄기를 따라 오나라로 진격해 들어갔다. 올나라의 주무여가 선봉 부대를 이끌고 오성을 공격하자 오나라에서는 왕손 미용과 태자우가 그들을 맞아 싸웠다. 이튿날 월왕 구천이 대군을 거느리고 당도했다. 월왕 구천은 친히 진두에 나가 지휘를 했다. 양군이 교전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을 때 올나라 법료와 서룡이 두 날개 형상으로 군사를 벌리고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듯 쳐들어왔다. 오나라 측은 싸움에 경험이 있고 용맹한 병사들은 이미 오왕을 따라 출정한 터라 남아있는 병사들은 오압지졸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나라 군사는 많은 훈련을 거듭해온 정의 부대로서 칼과 활을 쓰는데 능수능란했다. 게다가 법료와 서룡 또한 뛰어난 장수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나라 군사가 올나라 군사를 당해내기란 무척 힘들었다.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손 미용은 올나라 장수 서룡의 창에 질려 목숨을 잃었다. 태자우는 올나라 군사에게 포위당한 채 자충우돌했으나 결국 사로잡히게 되자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이에 올나라 군사가 파도처럼 우성으로 쳐들어오자 왕자진은 즉시 성문을 닫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위에 올라가 성을 지키는 한편 오왕 부차에게 사람을 보내 위급한 전세를 알렸다. 오랑구처는 태호의 수군을 그리고 서문 쪽에는 육군을 주둔시키고 법료를 시켜 고소대에 불을 질렀다. 고소대는 한 달이 넘도록 타올랐다. 동시에 올나라의 전선은 남김없이 태호에 직결했다. 한편 오왕 부차는 제나라 노나라 제호와 함께 황지 땅에 당도하자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진정공을 대회에 초청했다. 진정공은 내키지 않았으나 하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황지 땅으로 떠났다. 오왕 부차는 다시 왕손낙을 진나라 상경 조왕에게 보내 이번 대회에 맹주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게 했다. 마침내 왕손낙이 진나라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진나라는 대대로 맹주로 군림해 왔는데 이제 어찌 그 자리를 사양하리요. 왕손낙이 반박한다. 진나라 시조 수군은 바로 주송왕의 동생이며 우리 오나라 시조 태백은 주무왕의 할아버지 버루로 우리의 지체가 훨씬 높소. 지금까지는 진나라가 맹주누릇을 했으나 송나라와 괵나라에서 대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초나라가 후원했기 때문이오. 그런 초나라를 우리 오나라가 무너뜨렸는데도 어찌 감히 우리와 맹주자리를 놓고 다투려 하오. 이렇게 격론을 벌였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결론을 얻지 못했다. 그럴 때 왕자지의 밀사가 당도하여 오왕 부차에게 아랜다. 월나라 군사가 쳐들어와 태자는 이미 죽고 고소대는 불타버렸습니다. 성이 포위된 것을 보고 왔는데 그 후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게 싸웁니다. 이에 오왕 부차는 대경 실색했다. 그때 옆에 있던 태재백비가 느닷없이 칼을 뽑아 밀살을 찔러 죽였다. 왜 사신을 죽였소? 오왕이 깜짝 놀라 묻자 태재백비가 대답한다.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터에 사자가 누설이라도 하는 날에는 제나라와 진나라 모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대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이로다. 그렇잖아도 진나라와 맹주자리를 놓고 다투는 터에 이런 위급한 소식이 오다니. 대회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오. 아니면 먼저 진나라와 패권을 겨루어야 하오. 왕손나기 아랜다. 둘 다 어렵습니다. 지금 대회를 그만두고 돌아간다면 모든 제후들이 수상히 여길 것이며 급한대로 대회를 추진하다가 진나라가 맹주라도 되는 날엔 하는 수 없이 진나라의 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사태가 위급하니 우선 갑작스레 북을 울리고 진나라 군사의 오만한 기상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매우 좋은 계책이오. 그날 밤 오나라 군사는 배불리 먹고 말도 충분히 먹인 다음 모두 함매하고 출정했다. 오구는 진나라 진영에서 일마장쯤 떨어진 지점에 진을 쳤다. 오구는 일백명으로 일행을 삼고 일행마다 큰 길을 세우고 일백이십행을 일면으로 삼았다. 중구는 하얀 병고 바탕에 하얀 기, 하얀 갑옷, 하얀 화살깃을 사용했는데 멀리서 보면 흡사 들판 가득이 핀 억새풀 같았다. 오왕 부차는 친이 부호를 잡고 중진의 하얀 깃발 아래에 섰다. 자군 또한 백이십행으로서 모든 것을 붉은색으로 통일하여 멀리서 보면 흡사 피바다를 방불케 했다. 자군대장은 태재 백비였다. 우군도 일백이십행으로서 통일 색깔은 검은색이었다. 이는 멀리서 보면 단순히 암흑이 펼쳐진 것 같았다. 우군대장은 왕손나기였다. 새벽역에야 오나라 군사 3만6천명은 포진을 마쳤다. 오왕 부차는 친이 북채를 들어 요란스레 북을 울렸다. 잇따라 상군이 여기저기서 북가징을 치자 금방이라도 천지를 진동시킬 듯했다. 진나라 군사는 갑작스레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자 그 연유를 알아보기 위해 대부 동가를 오나라 진영으로 파견했다. 오왕 부차가 친이 동가를 맞이하고 말한다. 주왕께서 과인에게 맹주가 되어 모든 나라를 통솔하라고 명하셨소. 그런데 진나라에서 이를 거역하고 과인과 자리다툼을 하니 더 이상 기일을 끌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결말을 짓고자 하오. 동갈은 돌아가서 진정공에게 오왕의 말을 고했다. 그 자리에는 노나라와 위나라 군우도 있었다. 동갈이 조왕을 불러내어 은밀히 말한다. 내가 보아하니 오왕이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게 필시 무슨 우안이 있는 듯 하더이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올나라 군사가 오나라를 친다는 소문도 나도는 판이라 우리가 만일 그들에게 맹주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왕에게 왕후를 벌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양보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조왕은 이 뜻을 진정공에게 전했다. 진정공은 다시 동갈을 오왕 부차에게 파견했다. 동갈이 오왕 부차를 만나 말한다. 기국이 조왕의 명령을 받고 모든 나라 제후에게 맹권을 공포한다면 우리 진나라에서도 거역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한 가지 원래 오나라는 조왕실에서 백작칭호밖에 받지 않았는데도 오왕이라 자칭하고 있으니 이 경우 조왕과 오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따라서 오나라에서 왕후를 벌이고 공이라 칭하신다면 우리 진나라에서는 두 말 없이 오나라를 따를 것입니다. 오왕 부차는 동갈의 말에 수긍하고 곧 군사를 거두어 자기 군막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오왕 부차는 모든 제후들과 한데 모여 대회를 열고 칭호를 오공으로 바꾼 다음 맹주가 되어 먼저 희생의 피를 입술에 발랐다. 다음에 진후 노후 위후의 순으로 희생의 피를 발라 결의하고 동맹을 맺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오공 부차는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 오군은 지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원나라 군사와 싸워본들 대패할 것은 명약관한 일이었다. 오공 부차가 두려워하며 태재 백비를 꾸짖는다. 과인은 원나라가 절대 반역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대의 말만 믿고 구천을 황국시켰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월왕 구천에게 가서 화평을 청하여라. 이에 백비는 황급히 원나라 군용으로 가서 구천에게 오나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월왕 구천은 오나라의 항복을 받고 군사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때는 주경왕 38년이었다. 그 이듬해 노예공이 거야에서 여러 신하들과 사냥을 하던 중 숙손씨의 가신인 서상이 이상한 짐승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짐승의 몸은 노루 같고 꼬리는 새꼬리와 흡사했고 머리에는 뿌리 도다 있었다. 그들은 그 짐승을 죽여서 공자에게 가져갔다. 기린이로다. 공자가 속으로 탄식해 맞이 않는다. 나의 도도 이로써 모두 끝났도다. 공자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린을 땅에 묻게 하였다. 이때부터 공자는 노나라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노은공 원년부터 노예공이 기린을 잡은 해까지 무려 242년간의 일을 기록하니 이 역사책이 유명한 춘추이다. 이 해에 제나라 우상인 진앙은 오나라가 올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밖으로는 강적이 될 나라가 없고 안으로는 자기를 대적할 인물이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좌상인 함지였다. 며칠 동안 궁리하던 진앙은 급기야 진역과 진표를 시켜 대낮의 한길에서 함지를 쳐죽였다. 후에 제강공은 변장하고 제나라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진앙에게 잡혀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다시 진앙은 함시일당도 남김없이 사륙했다. 그리고 진앙은 제강공의 동생인 공자오를 군위에 세웠다. 그가 바로 재평공이다. 한편 공자는 제강공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골로 들어가 노예공에게 아랜다.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치고 군우를 죽인 진앙을 문책하십시오. 이에 노예공은 신하를 불러 공자의 뜻을 숙손시, 개손시, 맹손시 삼가에게 알리라고 명했다. 공자가 길이 탄식한다. 신은 노나라에 군우가 있음을 알 뿐 삼가가 있는 것은 모릅니다. 한편 제나라 진앙은 이웃 제후들이 문제하러 올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예전에 빼앗았던 노나라와 위나라 땅을 돌려주고 북쪽 진나라와 남쪽 월나라, 오나라와도 우호를 맺었다. 그 후 진앙은 포시, 안시, 고시, 국시 등을 비롯하여 공족 자질들의 세도를 모두 빼앗고 제나라 영토의 대부분을 자기의 영지로 삼았다. 또 키가 7척이 넘는 여자 100여 명을 뽑아 자기 집 후방에 두고 일가 친척이 그곳에 드나드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리하여 후방 여자들에게서 무려 70여 명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으니 그들은 모두 진시성을 가졌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흐르자 제나라 대부나 지방 고울 수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시 일족에 차지가 되었다. 한편 위나라 세자 괴계는 자기 나라에서 추방된 이래 줄곧 척당해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나라 정권은 괴계의 아들인 위출공이 잡고 있었다. 위출공은 아버지인 괴계가 돌아올 수 없도록 엄중한 경계를 폈다. 그런데 괴계에게는 누님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대부 공호에게 출가했으므로 공이라 불렸다. 공이에게는 공리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 후 아버지인 공호가 죽자 공리가 벼슬을 이어받아 대부가 되고 위출공을 섬겼다. 공시집 가신 중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홀량부라는 사람이 있었다. 홀량부는 공호가 죽자 과부가 된 공이와 서로 통정하게 되었다. 어느 날 공인은 홀량부에게 척당에 사는 동생 괴계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홀량부가 척당으로 가자 괴계가 반가이 맞이하며 말한다. 만약 내가 도우부로 돌아가서 군위에 오르도록 도와준다면 그대와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며 혹 그대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줄 것이오. 홀량부는 돌아가서 이 말을 공의에게 전했다. 이튿날 홀량부는 공의의 계책에 따라 분여자로 변장하고 다시 척당으로 들어갔다. 괴계 또한 분여자로 변장하고 용사인 석골과 맹염 두 사람이 모는 수레에 올랐다. 그들은 야음을 틈타 척당에서 벗어났다. 얼마 후 그들은 위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괴계는 누님인 공의의 집에 가서 숨었다. 공의가 괴계에게 말한다. 나의 아들 공리가 지금 위나라 정권을 잡고 있다. 그가 궁중잔치에서 돌아오면 윽박질러서라도 동생을 돕도록 하마. 그리하여 홀량부와 석골, 맹염 등은 갑옷 속에 칼을 품고 공리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리고 괴계는 대뒤에 숨어 있었다. 공리가 수리얼근이 취해 집으로 돌아오자 공의가 불러 묻는다. 너는 아버지 쪽 친척과 어머니 쪽 친척 중 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부모의 친척이라면 어느 쪽이든 똑같이 소중합니다. 어머니의 친척도 소중하다면 어찌하여 내 동생인 괴계를 불러 군으로 섬기지 않느냐. 성군께서 돌아가실 때 나의 아들을 패하고 손자를 군으로 세우라는 유언을 하셨으므로 저는 그 말을 따를 뿐입니다. 공리는 밖으로 나가 칡간에 갔다가 돌아오던 도중 석골과 맹영과 홀량부에게 뒷덜미를 잡혔다. 그들이 공리를 대위로 끌고 가자 숨어있던 괴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공이가 아들을 꾸짖는다. 태자가 나오셨는데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느냐. 공리는 마지못해 괴계에게 절을 울렸다. 너는 오늘부터 나의 동생을 섬기겠느냐 섬기지 않겠느냐. 공이가 다그치자 공리가 힘없이 대답한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공인은 수태지를 잡아 괴계와 공리 두 사람을 희생의 피로써 천지신명께 맹세시켰다. 석골과 맹염 두 사람은 공리를 위협하여 가병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다. 홀량부가 앞장서서 가병들을 거느리고 궁으로 쳐들어갔다. 위출공은 이때 술에 만취하여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자 위출공은 심상치 않은 사태가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위출공이 당황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얼른 공리를 불러오게 했다. 그러자 신하들은 공리가 바로 반란의 주동자라고 대답했다. 이에 위출공은 크게 놀라 귀중한 보물을 몇 가지만 챙겨들고 수레에 올라 누나라로 도망쳤다. 당시 공자의 제자 자로는 위나라에서 공리의 가신으로 있었다. 자로는 볼일이 있어 성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리가 괴기일당에게 사로잡혔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로는 공리를 구출하려고 위성으로 달려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대부 고시를 만났다. 고시 역시 공자의 제자였다. 고시가 자로에게 말한다.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혔소. 위나라 책임자도 아닌 바에야 공연이 정치 문제에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자로가 대답한다. 누굴 받아 먹으면서 위기에 처한 주인을 구하려 들지 않는다면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소. 이윽고 자로가 성문의 당도에 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자로가 큰 소리로 성문을 열라고 외쳐대고 있을 때였다. 성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밖으로 나왔다. 그 틈을 이용하여 자로는 번개같이 성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자로가 공리의 집으로 달려가 대아래에서 소리친다. 자로가 돌아왔습니다. 공대부는 어서 대아래로 내려오십시오. 하지만 공리는 석골과 맹염의 위협 때문에 대아래로 내려오지 못했다. 자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아래에 불을 질렀다. 이에 괴기는 석골과 맹염에게 속히 자로를 죽이라고 명했다. 석골과 맹염이 칼과 창을 거머쥐고 대아래로 뛰어내려가자 자로는 칼을 뽑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자로는 도저히 두 사람을 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의 손에 죽고 말았다. 이래하여 공리가 괴기를 위나라 군위에 옹립하니 그가 바로 위장공이다. 위장공은 둘째 아들 지를 태자로 삼고 홀량부에게는 경벼슬을 내렸다. 그 무렵 위나라에 있던 공자는 괴기가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한다. 고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지만 자로는 이번 변란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한 제자가 묻는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고시는 대의를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이며 자로는 본시 용기를 좋아하여 목숨을 초개같지 않은 만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공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시가 돌아왔다. 잠시 후 이번에는 위장공의 사자가 달려와 공자에게 말한다. 이번에 새로 군위에 오르신 군우께서는 부자를 몹시 공경하고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특별한 음식을 보내셨으니 받아주십시오. 공자는 재배하고 음식이 들어있는 단지를 받아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는 살코기로 담은 젖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공자가 얼른 뚜껑을 닫으며 말한다. 이것은 내 제자인 자로의 살이구려. 이에 움찔 놀라 묻는다. 그렇습니다만 부자께서는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내게 물건을 보낼 리가 없지요. 공자는 제자들로 하여금 상기쓰게 그 단지를 잘 묻게 했다. 공자가 통곡한다. 내 항상 자로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할까 염려했더니 결국 비명에 갔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자는 병을 얻어 몸조 누웠다가 그대로 눈을 감았다. 공자는 향년 73세로서 성스럽고도 불행한 일생을 마쳤다. 이날은 주경왕 41년 4월 기축일이었다. 한편 위장공 괴기는 공리가 위출공의 일당일 것이라 생각하여 무척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연을 베풀어 잔뜩 취한 척하고 공리를 구개로 몰아냈다. 이로써 공리는 송나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83. 섭공 정초 위장공 괴기는 아들 위출공 첩이 가지고 도망친 보물들을 찾기 위해 국리하다가 홀량부를 불러 의논했다. 홀량부가 말한다. 지금의 태자질과 달아난 위출공은 모두 주공의 소생이십니다. 주공께서는 두 아들 중에서 다시 태자를 세워야겠다라고 핑계하여 위출공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보물을 다시 찾을 수 있나이다. 곁에서 이마를 엿들은 시종이 급히 태자궁으로 가서 태자질에게 밀고했다. 이에 태자는 크게 노하여 수화장정 몇 명과 수태지 한 마리를 싣고 야음을 타서 궁으로 갔다. 태자는 깊은 잠에 빠진 위장공을 깨워 달아난 형을 불러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면서 끌고 온 수태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에 위장공은 하는 수 없이 돼지피를 입술에 바르고 맹세했다. 태자질이 다시 홀량부의 목을 베라고 요구하자 위장공이 대답한다. 도망친 내 형을 부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지난 날 나는 홀량부가 죽을 죄를 지어도 세 번까지는 용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 그것만은 어렵구나. 태자질이 말한다. 그렇다면 기회를 보아 죽을 죄 네 가지를 만들어 목을 베십시오. 위장공은 도리 없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얼마 후 위장공은 호막을 새로 짓고 그 낙성식에 많은 대신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이날 홀량부는 자주색 옷에 여우가죽으로 입은 갓옷을 입고 낙성년에 참석했다.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찬 채로 잔치 음식을 들었다. 태자질은 역사를 시켜 이유 불문하고 홀량부를 자리에서 끌어냈다. 홀량부가 큰 소리로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묻자 태자질이 크게 책망한다. 신하가 주공 앞에 설 때에는 반드시 예복을 갖추어야 하고 주공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칼을 풀어놓고 음식을 대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오늘 자주색 옷을 입고 왔으니 그 죄 하나이며 여우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고 왔으니 그 죄 둘이며 칼을 찬 채로 음식을 먹었으니 그 죄가 셋이다. 홀량부가 태연히 대답한다. 그러나 지난날 주공께서는 내가 죽을 죄를 짓더라도 세 번까지는 용서하겠다라고 언약하신 바 있습니다. 태자질이 다시 책망한다. 달아난 위출공은 그 부친을 귀국하시지 못하게 막은 불효자이거늘 너는 그 죄인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권했다. 이처럼 너는 죽을 죄를 네 가지나 저질렀으면서 아직도 살기를 바라느냐. 홀량부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태자질은 눈짓을 하여 그 목을 베개했다. 그 후 어느 날 밤이었다. 위장공의 꿈에 산발을 한 귀신이 나타나 절규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홀량부다.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 위장공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위장공은 복대부인 서미사를 불러 꿈이야기를 하고 점을 치게 했다. 잠시 후 서미사가 말한다. 흉몽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을 나온 서미사는 친한 친구에게 주공께 원기가 붙었소. 주공은 곧 죽고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는 송나라로 망명해 갔다. 위장공 괴기가 죽이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진나라는 위나라가 해마다 조례도 올리지 않고 공물도 바치지 않는 것에 크게 노하여 조항에게 군사를 주어 위나라를 치게 했다. 이윽고 진군이 쳐들어오자 위나라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 위장공을 축출했다. 궁지에 몰린 위장공은 오랑케 육나라로 달아났다. 그러나 육나라에서는 도망쳐온 위장공과 태자지를 죽여버렸다. 위나라는 위장공 괴기의 소동생인 공자반사를 군위에 세웠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나라가 위나라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쳐들어와서 공자반사를 몰아내고 공자기를 군위에 세웠다. 그 후 위나라 대부 석포는 공자기를 축출하고 달아난 위출공을 불러들여 군위에 세웠다. 그런데 다시 군위에 오른 위출공은 자신을 추대한 석포를 몰아냈다. 이에 격분한 모든 대부는 위출공을 다시 다른 나라로 추방하고 진나라에 항복한 다음 공자묵을 군위에 세웠다. 그가 바로 위도공이다. 이처럼 여러 차례 군위가 바뀌자 위나라는 더욱 세악해지고 완전히 진나라에 쥐어지내게 되었다. 그 후 위나라는 진나라에 새도 있는 조시일파를 극진히 섬겼다. 한편 지난 날 오나라에 가서 살다가 오자서가 초나라를 쳐서 이겼을 때 본국으로 돌아갔던 공손승은 그 후 초소왕으로부터 백공이란 자기를 받았다. 이에 백공승이 된 공손승은 초나라에 돌아온 뒤에도 부친인 태자곤을 죽인 정나라에 복수하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자신의 은인인 오자서가 일찍이 정나라를 용서해 준 일이 있고 그 후로 정나라 역시 초소왕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뚜렷한 명분이 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초소왕이 죽자 용융공자서와 사마공자기는 태자장을 왕위에 세웠다. 그가 바로 초해왕이다. 백공승은 자신이 억울하게 객사한 태자곤의 유일한 아들인 만큼 공자서가 자신에게 초나라 정사를 의논해 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공자서는 백공승을 찾지 않았다. 백공승은 그렇다면 국록이라도 더 많이 줄이란 기대를 했으나 그건 역시 허사였다. 이에 백공승이 속으로 몹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자서가 오나라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야 정나라를 정벌해서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되었구나. 백공승이 공자서를 찾아가 말한다. 영유는 나의 성친께서 정나라 때문에 억울하게 별세하신 것을 잘 알 것이오. 자식으로서 그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 하리요. 그러니 영유는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토벌하시오. 그렇게만 해주면 여한이 없겠소. 영윤 공자서가 대답한다. 지금 왕이 죽이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불안정하니 그대는 잠시 때를 기다리시오. 이에 백공승은 자기 고울로 돌아가서 오나라 군사의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성을 쌓고 가신석골로 하여금 군사를 모아 조련하도록 했다. 얼마 후 백공승은 다시 공자서를 찾아가서 정나라를 치자고 간청했다. 이번에는 공자서도 백공승의 청을 허락했다. 이때 공교롭게도 진나라 조항이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침공했다. 사세가 다급해진 정나라는 초나라로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이에 공자서는 정나라를 치기 위해 일으켰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진군을 무찔렀다. 그리고 정나라와 새로 동맹까지 맺고 기국했다. 이리 이 지경에 이르자 백공승은 자신을 기만한 영윤 공자서의 처사에 격분하여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백공승은 자신의 종친이며 예양 땅 유수인 백선에게 사람을 보내 다녀가시라고 청했다. 이에 백선이 심부름 온 사람에게 말한다. 너는 돌아가서 백공승에게 그대를 따르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니 이는 불충한 것이며 또 내 의지대로 하자니 친척을 도와 그 원수를 갚지 못해 이 또한 괴로운 일이로다. 라고 전하라. 그 후 백선은 벼슬을 버리고 농장을 경영하며 그 여생을 마쳤다. 백공승은 심부름 보낸 사람으로부터 백선의 말을 전해 듣고 크게 노했다. 백선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영윤 하나쯤 없애기는 문제도 아니다. 백공승이 가신인 석궐을 불러 묻는다. 영윤과 사마공자 길을 없애는데 각각 500명이면 충분하겠소. 석궐이 대답한다.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암땅에 살고 있는 웅의료란 장사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일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백공승은 즉시 웅의료를 찾아가서 공자서를 죽이려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웅의료가 머리를 저으며 대답한다. 영윤은 초나라에 많은 공을 세웠을 뿐 나와는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하온즉 그를 치라는 분분은 받들 수 없습니다. 백공승이 웅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다.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부터 먼저 죽이겠다. 그러나 웅의료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한다. 이모 하나 죽이는 것은 개미 한 마리 죽이듯 쉬운 일이거늘 어찌 그리 흥분하십니까. 백공승이 칼을 내던지며 감탄한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용사여. 내 잠시 그대의 용기를 시험했소이다. 이제부터 나의 집에서 함께 지냅시다. 그 후 백공승은 웅의료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리고 웅의료는 백공승의 정성에 간복한 나머지 충성을 언약했다. 이때 오왕 부차는 황지 땅으로 여러 나라 제후를 소집하여 회를 개최했다. 초나라는 오나라의 국력이 점점 강승해지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껴 국경을 더욱 삼엄하게 경배했다. 이에 백공승은 장차 오군이 초나라를 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군사들을 용솔하여 오나라 변경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백공승은 물품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서도 백공승은 오군과 싸워 승리했노라고 자랑했다. 백공승은 공자설을 찾아가 자신의 전리품을 왕에게 바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위험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공자설은 그 제안을 흔연히 승낙했다. 백공승은 자신의 가병이 쓰던 변거들을 전리품처럼 꾸며가지고 장사 1천명을 거느리고 태며로 가서 승전을 고했다. 초해왕은 전상에서 백공승이 바치는 전리품 목록을 받았다. 공자설과 공자기는 초해왕 옆에 서 있었다. 초해왕이 개하 양쪽에 무장하고 선 두 장수를 굽어보며 묻는다. 저 두 사람은 누구뇨? 백공승이 공손히 대답한다. 그들은 신의 부하 장수로서 하나는 석걸이며 하나는 웅이료라고 하옵니다. 이번 오군과 싸워 큰 공을 세워 싸옵니다. 백공승은 손짓으로 그들 두 장수를 올라오라고 불렀다. 이에 석걸과 웅이료가 개상으로 올라가자 공자기가 엄하게 꾸짖는다. 대왕께서 전상에 계시거늘 어찌 모험하게 개상에 오르려 하느냐. 속히 내려가라. 그러자 두 사람은 들은 척도 않고 개상으로 올라왔다. 공자기가 크게 노하여 시위들에게 분부한다. 저 두 놈을 어서 끌어내려라. 웅이료와 석걸은 달려드는 시위들을 닥치는 대로 물리치고 정전으로 다가갔다. 백공승이 개화를 굽어보며 분부한다. 모두 올라오너라. 이에 일천명의 장사가 일제히 칼을 뽑아 들고 정전으로 뛰어올랐다. 백공승은 칼을 뽑아 초의 왕을 위협했으며 석걸은 영윤 공자서를 결박지어 꿇어 앉혔다. 문무백관들이 놀라 당황했으나 원래 용력이 대단한 공자기는 정각 안에 비치된 창을 뽑아 웅이료와 싸웠다. 웅이료는 공자기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싸우려고 자신의 칼을 버렸다. 순간 공자기는 그 칼을 잽싸게 집어 웅이료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다. 이에 웅이료는 쓰러지면서 공자기의 복부를 찔렀다. 두 사람은 각기 치명상을 입었으나 같이 붙잡고 뒹굴다가 계야로 굴러떨어져 절명했다. 공자서가 결박을 당한 채 백공승을 책망한다. 내가 오나라에서 궁벽하게 사는 것을 내가 차마 친척의 연을 끊을 수 없어 초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고 벼슬까지 주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어찌 반란을 일으켰느냐. 백공승이 대답한다. 정나라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그런데 너는 정나라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놈들과 우호까지 맺었다. 그러니 너는 정나라나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할 몸이라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볼 괴롤이 있겠느냐. 공자서가 연신 탄식한다. 지난날 심재령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통탄스럽도다. 백공승은 칼을 들어 공자서의 목을 내리쳤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공자서의 목을 조문받게 내걸게 했다. 석걸이 백공승에게 말한다. 왕까지 없애야만 이 일을 매듭지울 수 있습니다. 백공승이 대답한다. 어린 걸 죽여 무엇하겠느냐. 왕위에서 내몰면 그만이다. 석걸은 초의 왕을 끌고 나가 고부에 가두었다. 백공승은 초평왕의 아들 왕자계를 왕위에 올리려 했다. 그러나 개가 끝내 왕위에 앉지 않겠다고 사양하자 백공승은 크게 노하여 그의 목을 베었다. 석걸은 백공승에게 친히 왕위에 오르라고 권했다. 백공승이 대답한다. 우선 모든 군사를 모아 불의의 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윽고 백공승은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아 태묘에 둔쳤다. 이때 대부 관수는 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병을 거느리고 태묘로 가서 백공승과 맞붙어 싸웠다. 그러나 그는 싸운 지 불과 3일 만에 백공승에게 크게 패하고 죽음을 당했다. 한편 오공양은 그들이 싸우는 틈을 이용해 고부로 가서 갇혀있는 초의 왕을 얻고 나왔다. 그리고 죽은 초소왕의 두 번째 부인이 있는 궁으로 가서 초의 왕을 숨겨두었다. 석당의 심재량은 도읍에 별란이 일어났다는 극보를 받고 군사를 모조리 일으켜 초성으로 급히 달려갔다. 석공 심재량이 초성 가까이에 이르자 많은 백성들이 길을 막고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러나 심재량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백성들이 의아해하며 묻는다. 석공께서는 어찌하여 갑옷을 입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만약 역적의 화살이라도 맞는다면 우리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에 심재량이 갑옷을 입고 얼마쯤 진군했을 때 다시 한 무리의 백성들이 몰려와 영접하며 묻는다. 석공께서는 어찌 그렇듯 온몸을 무장하셨습니까? 우리들은 흉년의 양곡을 기다리듯 석공께서 우시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석공의 얼굴만 한 번 볼 수 있다면 절로 기운이 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군을 왜 투구를 쓰셔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십니까? 이에 심재량은 다시 투구와 갑옷을 벗고 진군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병거에 대패의 큰 길을 세웠다. 이때 자민고는 백공승의 부름을 받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성으로 들어가려다가 섭자가 선명하게 수놓인 큰 기가 나부끼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변했다. 그는 즉시 병거를 돌려 심재량 수하에 들어갔다. 심재량은 자신이 거느리고 온 군사를 비롯하여 초나라 관군 및 백성들을 이끌고 태묘로 쳐들어갔다. 이에 태묘 쪽에서는 석걸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싸웠으나 이미 민신과 대세는 기울어진 후라서 곧 대패하고 말았다. 석걸은 백공승을 부축해 수레를 타고 용산으로 달아났다. 석공 심재량은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추격하여 용산 일대를 포위했다. 궁지에 몰린 백공승은 허리띠를 끌러 스스로 목을 메고 자결했다. 석걸은 백공승의 시신을 산속에 묻은 다음 다시 달아나다가 석공 심재량의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심재량이 석걸에게 묻는다. 백공승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이미 자결했소. 그렇다면 시체는 어디 있느냐? 석걸이 끝내 물음에 답하지 않자 심재량은 군사들로 하여금 가마솥에 물을 끓이게 했다. 이윽호 석걸은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 앞으로 끌려갔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삶아 죽이겠다. 석걸이 스스로 옷을 벗으며 말한다. 사내로 태어나서 큰일을 하다 성공하면 상경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죽는 것이 마땅하거늘 내 어찌 죽은 사람을 팔아 살기를 바라겠느냐. 말을 마친 석걸은 가마솥에 뛰어들어 온몸이 벌겋게 익어 죽었다. 그 뒤 심재량은 초해왕을 다시 복위시켰다. 이 무렵 초나라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기근이 심했다. 진나라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로 쳐들어왔다. 석공 심재량은 초해왕에게 아래고 진군과 맞서 싸웠다. 이 싸움에서 심재량은 크게 이겨 진민공을 잡아 죽이고 마침내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는 주경왕 42년의 일이었다. 초나라는 공자서의 아들 영을 영윤으로 삼고 공자기의 아들 관을 사마로 삼았다. 석공 심재량은 늙었음을 핑계하여 다시 섭당으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초나라는 다시 안정되었다. 한편 오왕 부차는 지난번 월나라 군사가 물러간 뒤로 더욱 주색에 빠져 정사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다. 게다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용했다. 이에 월왕 부차는 진나라가 멸망한 바로 그 해에 오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월왕 구천이 군사를 거느리고 보무도 당당히 교회까지 나갔을 때였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 바깥까지 나와 출정하는 가족을 전송한다. 이번에 출정하여 오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면 아예 살아서 돌아와 서로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 월왕 구천이 행군을 멈추게 하고 말한다. 군사들 중에 부자가 함께 출정하였거든 아버지 되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형제가 같이 나왔거든 형 되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또한 부모를 섬길 형제가 없는 자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몸이 아파 싸울 수 없는 병사 역시 양식과 약품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병사들은 월왕 구천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하여 하늘이 진동하도록 환성을 질렀다. 행군을 계속하여 강 어기에 이르자 월왕 구천은 그간 군법을 어긴 군사들을 엄숙하게 참했다. 이에 모든 군사들은 숙연해졌다. 월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오왕 부찬은 모든 군사들을 일으켜 강 상류에서 싸우기로 했다. 월군은 강남에 둔친 다음 대군을 둘러나누어 좌우 양진으로 편성했고 오군은 강북에 둔쳤다. 오나라 자군은 문종이 지휘하고 우군은 법녀가 맡았다. 그리고 중진 육천의 병력은 구천이 인솔하였다. 다음날 황혼 무렵에 중군은 오리가량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오군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북소리가 울리면 다시 진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월나라 오군은 강을 건너 십리쯤 올라갔다. 그들은 좌우니 오군과 싸울 때를 기다려 협봉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밤중이 되자 천지를 진동하는 북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오나라 군사들은 그 북소리를 듣고 월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황망히 횃불을 밝혔다. 그러나 칠흑같은 어둠 속이라 사태를 명백히 알 수가 없었다. 멀리서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그것을 신호로 월나라 자군과 우군은 오나라 영체로 협공에 들어갔다. 오왕 부차는 그제야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나누어 월나라 군사와 대적했다. 이때 월왕 구천은 6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과 발하를 치면서 오나라 진영 한가운데를 깊숙이 쳐들어갔다. 아직 날이 채 밝기 전이었다. 오왕 부차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사방이 다 월나라 군사들이었다. 이에 오군과 오왕 부차는 혼비백산하여 급히 도망쳐 겨우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기만 했다. 월왕 구천은 오군을 추격하여 오성으로 육박해 들어갔다. 그러나 오군이 성문을 굳게 닫고 일제 싸움에 응하지 않자 오나라 서문밖에 성을 쌓고 이름을 월성이라 명명했다. 한편 오나라 성안은 모든 상태가 엉망이었다. 태제 백비는 병을 핑계하여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이웃고 오왕 부차는 왕손낙으로 하여금 월왕에게 가서 화평을 교섭하게 했다. 이에 왕손낙은 우돗을 벗고 성 밖으로 기어나가 월왕 구천에게 가서 화평을 청했다. 월왕 구천이 화평을 허락하려 하자 법녀가 급히 가난다. 왕께서는 오나라를 치시려고 이십여 년이나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적을 두고 어찌 포기하려 하십니까. 이에 월왕 구천은 생각을 바꾸어 화평을 거절했다. 그 후 오왕 부차는 일곱 차례나 사신을 보내 화평을 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웃고 법녀와 문종은 오성을 총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오나라 남성 위로 난데없이 오자서의 머리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머리는 병거받기만 했고 두 눈에서는 번개뿔이 번쩍 일었다. 이와 동시에 오자서의 머리털과 수염은 사방을 향해 꼿꼿이 일어나 있었다. 두 눈에서 나오는 광채는 사방 심리를 비쳤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월군은 크게 겁을 먹고 떨었다. 밤이 더욱 이슥해지자 남문 쪽에서 노도 강풍이 일어나고 뇌성 병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게다가 회오리 바람이 일어 모래가 천지를 뒤덮었고 돌멩이들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비와 함께 떨어졌다. 월군은 그 돌멩이를 맞고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강변에 메어두었던 배들도 줄이 끊어져 거센 물살에 떠내려갔다. 범녀와 문종 두 장수는 크게 당황했다. 이에 그들은 우도스를 모조리 벗고 드세게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나갔다. 그리고 남문을 향해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얼마 뒤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멎었다. 범녀와 문종은 그제야 막사로 돌아와 침상에 몸을 던졌다. 그들의 꿈에 오자서가 나타났다. 오자서는 의관을 정중히 갖추고 백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왔다. 그의 모습은 살았을 때와 똑같이 근엄했다. 오자서가 수레를 멈추고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틀림없이 쳐들어올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목을 동문위에 걸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것은 너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오왕부차는 나의 유언을 어기고 남문위에 내 목을 걸어놓았다. 하지만 어찌 내가 오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물리치기 위해 비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오나라가 올나라에 정복당하는 것은 하늘의 뜻인 것 같아. 그 뜻을 나 역시 막을 수 없구나. 너희들이 오나라 성으로 들어가려거든 남문을 버리고 동문으로 가도록 해라.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문종과 범녀는 잠에서 깨어 둘의 꿈이 똑같음을 알았다. 그들은 즉시 월왕 구천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아래고 군사들을 이끌고 동문을 향해 물길을 따라갔다. 월군이 동쪽 사문과 장문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태호의 물이 넘쳐 동쪽으로 들이닥쳤다. 그 물질기는 곧 소문이 있는 쪽 성벽을 무너뜨리고 커다란 구멍을 내었다. 그 물결을 따라 아름다운 고기와 생선이 성 안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범녀가 말한다. 이는 오자서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월군은 그 구멍을 통해 일제히 성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이때 제일 먼저 나와 항복한 것은 태제 백비였다. 오왕 부차는 사태가 급박해졌음을 알고 왕손낱과 새 아들을 거느리고 남양산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산기슭에 이르러 잠시 쉬고 있을 때 오랑구천이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와서 그 일대를 겹겹으로 애워 쌌다. 오왕 부차는 서신을 써서 화살에 꽂아 월군을 향해 날렸다. 범녀와 문종이 서신을 받아 펼쳐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영리한 토끼를 잡고 난 다음에는 사냥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을 아시오. 이처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죽이는 것이 바로 인간사요. 이제 오나라가 멸한 다음은 바로 범녀와 문종 두 대부가 죽을 차례요. 하오니 두 대부께서는 이 오나라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 그것이 곧 두 대부께서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길도 될 것이오. 문종은 답서를 써서 화살에 꽂아 오왕 부차가 있는 곳으로 날렸다. 오나라가 범한 여섯 가지 죄를 알고 있는가 충신 오자서를 죽인 것이 그 죄 하나이며 충성스럽게 가난은 공손성을 죽인 죄 둘이며 간신 태재 백비의 말만 들은 죄 셋이며 죄도 없는 진나라 제나라를 루차 침공한 죄가 넷이며 우리 월나라를 친 죄가 다섯이며 우리 월나라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을 생각은 않고 우리 왕을 용서해준 결과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가 여섯이다. 이런 여섯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찌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 지난날 하늘은 오나라에게 우리 월나라를 주려했으나 너는 받지 않았었다. 이제 하늘이 우리에게 오나라를 주시니 어찌 우리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답서를 읽고 오왕 부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왕 부차는 왕손낙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화평을 청해보라고 했다. 이에 왕손낙은 월군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문종과 범녀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왕손낙은 눈물을 흘리며 월나라 진영을 물러나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오랑구처는 문득 가엾은 생각이 들어 한 장수를 불러 명령했다. 그대는 부차한테 가서 지난 날의 정리를 생각하여 목숨만은 살려줄 것인즉 용동 땅에서 오백 가구를 거느리고 일생을 지내라고 전하여라. 월나라 장수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오왕 부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오랑이 우리 오나라를 한 번만 용서해준다면 우리는 월나라의 속국이 될 터인데 사직과 종묘를 아주 없애고 겨우 오백 가구를 거느리고 후미진 곳에서 살란 말인가. 이제 나도 늙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월나라 장수는 돌아갔지만 부차는 선뜻 목숨을 끊지 못하였다. 돌아온 장수로부터 오왕 부차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구천은 문종과 범녀를 불렀다. 부차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였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부차를 잡아 죽이지 않느냐. 신하인 저희들로서는 다른 나라의 왕을 참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온이 대왕께서 손수 부차의 목숨을 거두시고 하늘의 뜻을 밝혀 주십시오. 구천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장수를 시켜 부차가 있는 산을 향해 외치게 한다. 세상 어느 누구도 만세를 누리는 사람은 없다. 결국 한 번은 죽고 마는 것이거늘 하필 월나라 군사의 칼에 맞아 구차스러운 죽음을 택하려느냐. 월나라 장수의 외침은 산골짜기를 울렸다. 부차는 한숨을 몰아쉬고 좌우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죽은 뒤 저승에서 무슨 면목으로 오자소와 공손송을 대하리요. 내가 죽거든 비단으로 내 얼굴을 세 겹만 싸주기 바란다. 말을 마치고 부차는 칼을 뽑아 자결했다. 왕손낙은 우덧을 벗어 부차의 시체를 덮었다. 그리고 자신도 부차의 시체 옆에서 가죽 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오랑구천은 왕후에 대한 예를 갖추어 양산에다 부차를 장사진했다. 그리고 부차의 아들 셋은 용미산에 가서 살도록 해주었다. 그 후 월한구천은 고소송에 입성하여 오나라 궁성을 모두 차지했다. 모든 문무백간이 나와 구천에게 할애를 드렸다. 그 무리들 속에는 태제 백비도 섞여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지난 날 그가 월나라의 형편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다고 해서 생색을 내는 것이었다. 구천이 백비를 불러 묻는다. 그대는 오나라의 태제다. 과인은 그대와는 얼굴을 들어 상종할 수가 없구나. 그대의 왕은 지금 양산에 누워 있건만 어찌하여 그대는 왕의 곁으로 가지 않느냐. 백비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를 슬쩍 물러나려 했다. 월한구천은 역사를 시켜 백비의 목을 치게 했다. 다음 날은 백비의 모든 가족들까지 도륙했다. 그런 다음 구천이 말한다. 내가 백비를 죽인 것은 충신 오자세의 원수를 갚으려는 뜻이다. 구천은 곧 군사를 이끌고 회수를 건너 북쪽 서주 땅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재, 진, 송, 노 등의 네 나라의 군호와 회담을 하고 연애를 베풀었다. 이어 그는 주 왕실에 사신을 보내 공무를 바치고 조례도 하였다. 이 무렵 주경왕은 세상을 떠나고 태자인이 왕위에 올라 있었다. 그가 바로 주원왕이다. 주원왕은 구천에게 곰포, 면관, 규벽, 동궁, 호시를 보냈다. 이래서 구천은 동방의 백주가 되어 패권을 잡게 되었다. 오랑 구천이 왕명을 받자 모든 나라 제후들은 앞을 다투어 올나라에 사자를 보내어 치하했다. 이 무렵 초나라는 진나라를 무찔러 없애버렸으므로 올나라의 군사들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죄었다. 그래서 초나라는 서둘러 올나라에 사자를 보내 친교를 돈독히 해두었다. 오랑 구천은 회수일대의 땅을 초나라에게 주었다. 그리고 사수의 동쪽 땅 백리를 노나라에게 주었다. 또한 송나라에는 지난날 오나라에게 빼앗겼던 송나라의 땅을 되돌려 주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제후들은 기쁘게 원나라에 복종하고 오랑 구천의 폐업을 칭송했다. 그 후 구천은 다시 오나라에 갔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오왕 부차에게 항복했던 수치를 씻기 위해 이번에는 본국으로 사람을 보내어 회계 땅에 커다란 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오나라의 문대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겼다. 다음날 법녀가 월왕 구천 앞에 나아가 말한다. 신이 알기로는 군우가 굴욕을 당하면 신하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지난날 대왕께서는 오왕 부차로부터 회계 땅에서 온갖 굴욕을 당하셨건만 그때 신이 죽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오나라의 원수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하오니 이 늙은 신은 이제 대왕 곁을 떠나 저 강으로 물러갈까 합니다. 오랑 구천이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과인의 지금 성공은 오로지 그대의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의 공로를 보답하고자 했는데 어찌 떠나려 하는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준다면 그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만약 떠난다면 그대의 가족들을 도륙하리라. 죽으면 신이 죽었지 신의 가족에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로지 대왕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날이 채세기도 전에 범녀는 조각배를 얻어 타고 삼강을 건너 오호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월안 구천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미인 서시를 데리고 월나라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월부인은 신복을 시켜 한밤중에 서시를 강변으로 납치하고 서시의 등에 돌을 매달아 강에 던져 죽게 했다. 한편 범녀는 오호에서 소일하다가 바다로 나갔다. 그는 사람을 월나라로 보내 처자를 몰래 데리고 왔다. 그리고 제나라로 가서 이름을 치이자피라고 고쳤다. 그는 여기에서 상경벼슬에 올랐으나 얼마 후에는 그 벼슬마저 스스로 버리고 도산으로 들어가 목축을 경영하고 돈놀이를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그 후에는 스스로를 높여 도주공이라 자칭했다. 오랑구천은 그 후 어떠했는가. 그는 오나라를 멸하였지만 공로가 많은 신하들에게 한치의 땅도 하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날의 신하들을 무시하며 멀리했다. 이에 많은 신하들이 가진 핑계를 대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문종도 역시 병을 핑계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오랑구천은 원래 문종의 뛰어난 재능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오나라를 무찔렀으니 더 이상 그를 이용할 데가 없었다. 오히려 이제는 문종의 재능이 두렵기까지 했다. 그는 문종을 없애버리고 싶었으나 죽일만한 명목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무렵 노나라의 애공은 개손 맹손 숙손 삼가의 세력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노애공은 생각다 못해 월나라의 힘을 빌어 그들 삼가 세력을 꺾어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조례를 핑계로 월나라에 갔다. 노애공은 월안 구천에게 노나라 삼가의 세력을 제거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구천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시라도 문종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노애공은 삼가가 두려워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월나라에 머물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느 날 월안 구천은 문종을 문병하로 행차하였다. 문종은 일부로 앓는 모습을 하고 구천을 맞아들였다. 오랑구천이 허리에 찼던 칼을 풀어 바닥에 놓으며 묻는다. 그대는 무려 일곱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있소. 나는 그중 셋을 이미 오나라를 무찌르는데 사용했소. 이제 나머지 네가지 재주는 어디에 쓸 계획이오? 문종이 대답한다. 신은 아직 쓸 곳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건대 그대는 나를 위하여 그 남은 재주를 이미 저세상으로 간 오나라 사람을 위해 써주시오. 이 말을 남기고 구천은 곧 돌아가 버렸다. 구천이 앉았던 자리에는 그가 남겨둔 칼이 있었다. 문종이 그 칼을 들어 바라보니 칼집에 총로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왕 부차가 지난 날 오자서에게 내린 그 칼이었다. 문종이 탄식하듯 중얼거린다. 오자서를 충신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런 중 무엇을 통탄하리요? 이윽고 문종은 칼을 입에 물고 엎어져 자결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주원왕 7년 월왕 구천은 제의한지 27년 만에 별세했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폐후로서 자처했다. 진나라에는 지시 조시 한시 위시 순시 범시 등 여섯 가문이 득세하다가 순시와 범시가 축출당하고 나머지 네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이 당시 진에서는 진시 가문의 지백이 정승으로 있었다. 한편 제나라에서는 진시의 후손인 전시가 권력을 지고 흔들어 구 군우까지 죽이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제후들은 응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에 진나라 사가들도 서로 의논하여 각기 국토를 나누어 가졌다. 결국 이 사가가 차지한 땅이 진출공이 가진 땅보다 그러나 진출공에게는 그들을 제지할 만한 힘이 없었다. 조시 집안의 우두머리 격인 조항에겐 아들이 여럿 있었다. 큰아들의 이름은 조백로였으며 막내 아들은 조무솔이었다. 막내인 조무솔은 여자종의 몸에서 태어난 서출이었다. 어느 날 조항은 진나라를 방문한 유명한 관상가 고포자경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아들의 관상을 보게 했다. 내 자식들의 관상이 어떻소? 고포자경이 대답한다. 하나같이 장군감도 못댑니다. 조항이 깊이 탄식한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 가문도 끝장이구나. 자경이 묻는다. 내가 오는 도중 이 집 하인들을 거느린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혹시 그 소년은 대감의 자재가 아닙니까? 조항이 대답한다. 그 애는 막내 아들 무소리요. 하지만 천안종의 소생이라 기대도 걸지 않소. 자경이 청한다. 사람의 귀천은 하늘이 정하는 법입니다. 대감의 막내 자재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조항은 사람을 시켜 무소를 불러오게 했다. 잠시 후 무솔이 심부름 같던 사람을 따라 방으로 들어오자 자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손한 태도로 말한다. 참으로 장군의 기상이 넘치는 분입니다. 조항은 만족한 듯 연신 미소만 지었다. 그 후 조항은 무소를 유심히 관찰했다. 이윽고 조항은 무솔이 모든 자식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알고 큰 아들인 백로 대신 무소를 적자로 삼았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후 진나라 정승 지백이 조항에게 지시한다. 정나라가 우리 진에 조례를 올리지 않은지 어느덧 몇 년이 지났소. 그대는 나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무례한 정나라를 치도록 합시다. 이에 조항은 군사를 일으켜 출전 준비를 하던 중 병이 났다. 그래서 조항은 대신 무소를 출전시켰다. 이 싸움에서 진나라는 대승을 거두었다. 정나라를 쳐서 크게 이긴 지백은 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백이 조무솔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려 했으나 조무솔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절했다. 이미 만취한 지백은 크게 노하여 조무솔의 얼굴에 술잔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것을 보고 있던 조시 가문의 장사들은 격분하여 지백을 치려고 했다. 조무솔이 격분한 장사들을 조용히 타이른다. 이런 일은 하찮은 수치일 뿐이다. 내가 참기로 했으니 그대들은 모른 척하라. 그 후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지백이 조항에게 권한다. 무솔이란 놈은 버릇이 없소. 그런 서출 자식은 추방에 버리시오. 그러나 조항은 지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조무솔과 지백은 사이가 멀어졌다. 얼마 후 조항은 병이 앞으로 우리 진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진양 땅을 의지하도록 하라. 내 말을 명심해야 한다. 그날 밤 조항이 별세하자 적자인 조무솔이 그 대를 이었다. 그가 바로 조양자이다. 때는 주정정황 11년이었다. 진출공은 지, 한, 위, 조, 내 가문의 행포가 날로 심해지자 제나라 노나라에 은밀히 사람을 보내 진나라 사가를 문책해 달라고 청했다. 이때 제나라는 전시가 노나라는 숙손시 맹손시 개손시 삼가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 제나라의 전시와 노나라의 삼가는 진의 사가에게 사람을 보내 진출공의 요청을 밀고 했다. 이에 지백은 크게 노하여 즉시 한강자 호 위안자 구 조양자 무솔 가 의논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진출공이 제나라로 달아나자 지백은 진소공의 증손자인 공손교를 군위에 세웠다. 그가 바로 진해공이다. 이때부터 지백은 진나라의 사실상 통치자가 되었다. 이윽호 지백은 진나라 군위를 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백은 모든 가신들을 모아 이 일을 상의했다. 84. 수간 진양 본시 지백은 지무자 역의 손자이며 지선자 서호의 아들로서 그 이름은 지효였다. 일찍이 지백에 붙인 지선자는 일족을 한자리에 모아 후계자에 대해 의논한 일이 있었다. 지효에게 내 뒤를 있게 하려는데 어찌 생각하느냐. 지가가 대답한다. 지효보다는 지소가 적임자입니다. 지선자가 말한다. 제주로나 지혜로나 지소보다는 지효가 훨씬 낫다. 지가가 말한다. 지효에게는 다섯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지효는 길고 아름다운 수염을 갖고 있으며 화를 잘 쏘며 재주가 많으며 과감한 결단력이 있으며 교묘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리만큼 욕심이 많고 턱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될 사람이 욕심이 많고 턱이 없으면 남의 원망을 받아 반드시 가문을 그러나 지선자는 지가의 충고를 듣지 않고 지효를 적자로 세웠다. 이에 지가는 깊이 탄식하며 자신의 성을 보시로 고치고 지시와 인연을 끊었다. 그 후 지선자가 죽자 지효는 부친의 대를 이어 지백이 되어 진나라 정권을 장악했다. 지백에게는 지계, 지국 등의 일족과 치자, 예양 등의 충직한 모사가 있었다. 지백이 가신들을 불러놓고 군의를 찬탈하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모사인 치자가 말한다. 지시일가가 군의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삼가가 굳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군의에 오르기 위해선 한, 조, 위, 삼가의 세력부터 꺾어야 합니다. 지백이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의 세력을 누를 수 있겠소? 치자가 대답한다. 지금 천하대세를 살펴보면 원라라는 흥하고 우리 진나라는 이미 패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공께서는 우선 군사를 일으켜 원라라를 치고 잃어버린 패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선전한 다음 군의의 명의라 칭탈하고 한시, 조시, 위시, 삼가에게 군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각기 일백리의 땅을 바치라고 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순응하면 우리는 삼백리나 되는 땅을 얻으니 이익이고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무찌르면 됩니다. 지백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그럼 삼가 중 누구와 먼저 교섭하는 것이 좋겠소. 우리와 비교적 친한 한시, 위시에게 먼저 교섭한 연후에 조시에게 분부하십시오. 한시와 위시가 우리에게 복종한다면 조시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지백은 동생 지계를 한강자에게 보냈다. 한강자는 지계를 중당으로 안내하며 찾아온 용건을 물었다. 지계가 말한다. 이번에 우리 형님께서는 군의 명을 받들어 월나라를 치게 되었습니다. 군우 께서는 한시, 위시, 조시에게 각기 일백리의 땅을 거두어 군자금을 충당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니 대감께서는 사방 일백리의 땅을 나라에 헌납하십시오. 잠시 후 한강자가 대답한다. 잘 알았으니 그대는 이만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 형님에게 직접 대답하리이다. 지계가 돌아가자 한강자는 즉시 가신들을 불러 이의를 상의했다. 지백이 군명을 빙자하여 우리의 세력을 꺾기 위해 토지를 빼앗으려 하는구려. 내가 먼저 이 도적들을 토벌할까 하는데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오. 모사 단교가 아랜다. 지백은 탐욕스러운 위인으로 군명을 칭탈하여 우리 땅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병을 일으켜 누군께 반역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온즉 지백은 우리에게 반역했다는 죄를 덮어씌우고 오히려 우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 지백에게 땅을 주고 사태를 관망하십시오. 지백은 반드시 위시 조시에게도 땅을 헌납하라고 할 것입니다. 조시와 위시가 불응하면 서로 싸움이 벌어질 것인즉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승부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한강자는 단귀의 계책을 쫓아 지백에게 사방 백리의 땅을 바쳤다. 이에 지백은 매우 흡족해 하며 주연을 베풀어 한강자를 대접했다. 술이 몇순배 돌자 지백이 그림 족자 한폭을 내왔다. 그 그림은 노나라 변장자란 사람이 호랑이 세마리를 찔러 죽이는 광경을 그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 곁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싸우다 지칠 때를 기다리라. 이리 하여 단번에 범 세마리를 잡으니 변장자의 훌륭한 솜시로다. 한강자의 본명은 한호였다. 지백이 한강자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농을 건다. 내 얼마전 역사책을 보았는데 모든 나라 중에 그대처럼 범 호자를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었소. 즉 제나라의 고호 정나라의 한호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대를 말하오. 이에 한강자를 모시고 온 단교가 항의한다. 농이 지나치십니다. 본시 단교는 키가 매우 작았다. 지백이 손가락으로 단백의 이마를 튕기며 말한다. 조그만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너야말로 세 마리의 범이 서로 먹으려던 양이 아니냐. 지백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자 단교는 한강자에게 눈짓을 했다. 이에 한강자가 눈을 지그시 감고 말한다. 한강자는 곧 취한체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단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이 소문을 들은 지국이 지백에게 가난다. 주공께서 한강자를 희롱하고 그 신하에게 모욕을 주었으니 반드시 후안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방비를 든든히 하십시오. 지백이 코드숨을 친다. 감히 누가 나에게 보복하겠소. 지국이 대답한다. 하찮은 개미나 벌도 때를 지으면 능히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계를 게을리하면 후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백은 기담아 듣지 않았다. 내가 장차 변장자처럼 세 마리의 범을 한꺼번에 때려잡을 터인즉 그대는 구경만 하시오. 이에 지궁은 길이 탄식하며 물러갔다. 다음 날 지백은 위안자에게 사람을 보내 100리의 땅을 환납하라고 청했다. 위안자가 그 청을 거절하려 하자 그의 모신 임장이 말한다. 지백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른 자는 불쾌하고 땅을 얻은 자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상대를 깔보게 됩니다. 그때 땅을 잃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지시 일파를 치면 반드시 멸죽시킬 수 있습니다. 위안자는 임장의 말을 쫓자 일만 가구가 살고 있는 고우를 지백에게 바쳤다. 다시 지백은 그의 형 지소를 조양자에게 보내 최고랑 땅을 내놓으라고 청했다. 이에 격분한 조양자는 단번에 그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지소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가자 지백이 크게 노하여 좌우에게 분부한다. 즉시 가병을 모조리 일으켜라. 그리고 한시 위시에게 조시를 쳐서 멸망시키면 장차 그 토지를 똑같이 분배하여 갖자고 교섭해라. 한강자와 위한자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 그만큼 지백의 세력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리하여 지백은 중군이 되고 위신은 자군이 되어 조시를 쳤다. 이 소식을 들은 조시에 가신 장맹담이 즉시 조양자에게 가서 권한다. 적의 세력이 가히 위협적이니 주공은 속히 몸을 피하십시오. 조양자가 차량이 묻는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소. 장맹담이 대답한다. 선친의 유지에 따라 진양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양 땅 안에는 지난날 동한우가 지어놓은 공궁이 있고 또 윤택이 수십 년 동안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속히 진양으로 떠나십시오. 이에 조양자는 장맹담 고역 등에 가신을 거느리고 진양 땅으로 피신했다. 지백은 한시 위시와 함께 군사를 몰아 조양자의 뒤를 추격했다. 이때 조시에 가신 원가는 조양자와 함께 도망치지 못하고 뒤쳐져서 진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신인을 만났다. 구름과 안개에 쌓여있는 신인이 원가에게 새파란 대통을 주면서 말한다. 이것을 조양자에게 전해주어라. 그리고 그 신인은 사라져버렸다. 원가는 급히 말을 몰아 조양자를 뒤쫓아가서 그 대통을 전하고 조금 전 신인과 만난 일을 전했다. 조양자가 괴이하게 여기며 그 새파란 대통을 칼로 쪼개자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나왔다. 조무술에게 고하노라. 나는 곽산의 산신으로 이제 옥강상제의 명을 받아 너로 하여금 3월 병술 이래 지시를 물리치게 하리라. 조양자는 모든 신하에게 내용을 일체 누설하지 말라고 명한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여 진양성에 도착했다. 이에 지난 날 윤택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진양 땅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나와 조양자를 염접하였다. 조양자는 곧 공궁으로 들어가 군사를 정비했다. 진양성의 성각은 매우 높고 튼튼했으며 비축한 곡식도 넉넉했다. 그러나 무기는 녹이 슬고 날이 무뎌 있었으며 화살은 채 천묶음도 안되었다. 이것을 보고 조양자가 장맹담에게 걱정스레 말한다. 성을 방비하는 데는 화살이 가장 필요하거늘 이곳으로 어찌 적을 맞겠소? 장맹담이 대답한다. 일찍이 동하누가 이 공궁을 지을 때 담을 모조리 화살대로 쌓았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주공은 공궁의 담을 부숴보십시오. 이에 조양자가 사람을 시켜 공궁담을 부수니 과연 담 속에는 화살대가 가득했다. 조양자가 다시 걱정한다. 이만하면 화살대는 충분하지만 쇠가 없으니 화살촉을 만들 수 없구려. 장맹담이 다시 아랜다. 또 동하누는 이 공궁을 지을 때 모든 궁실의 기둥을 잘 단련된 동철로 세웠답니다. 과연 잘 살펴보니 모든 궁실의 기둥은 동철로 되어 있었다. 조양자는 사람을 시켜 기둥을 뽑아 화살촉 창등을 만들게 했다. 워낙 잘 정령된 새라서 무기가 매우 날카로웠다. 조양자가 연신 찬탄한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어진 신하로다.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고 윤택은 민심을 단합해 두었도다. 이는 모두 우리 조시의 복이 아니냐. 이때 지시 한시 위시 삼가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진양성을 물셀 틈 없이 포위했다. 이에 진양당 백성들은 다투어 공궁으로 몰려가서 적과 맞서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장맹담이 조양자에게 말한다. 적의 수요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 싸워도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을 굳게 지키며 저들 사이에 변란이 생기는 것만 기다리십시오. 본시 한시와 위시는 우리와 아무 허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시의 횡포에 땅까지 빼앗긴 형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분이 일어날 것인지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장맹담의 말을 옳게 여긴 조양자가 백성들에게 말한다. 귀중한 목숨을 이르면서 적과 싸울 필요는 없소. 단지 서로 합심하여 굳게 지키기만 합시다. 이에 군사와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성을 굳게 지켰다. 어느덧 기시 위시 한시 삼가가 진양성을 포위한지도 일년이 지났건만 진양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지백이 탄식한다. 이성이야말로 초롱성이로다. 이를 어찌 격파해야 좋단 말인가. 지백이 골똘이 생각에 잠겨 산세를 둘러보다가 어느 산기슭에 당도했다. 그 산 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지백이 그 부근에 백성을 불러 묻는다. 이 물의 근원이 어디이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오? 백성이 대답한다. 이 산의 이름은 용산으로서 산중턱에 똑같은 커다란 돌이 있기 때문에 현웅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진수라고 하는 저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 분수와 합쳐집니다. 다시 지백이 묻는다. 여기서 진양성까지는 얼마나 되오? 진양성의 선문까지 십리쯤 됩니다. 지백은 용산이로 올라가 형세를 살폈다. 진수는 진양성 동북쪽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영체로 돌아가서 한강자와 위안자를 불렀다. 지백이 말한다. 진양성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겠소. 한강자가 묻는다. 동쪽으로 흐르는 진수를 어찌 서쪽으로 보낸단 말이오. 지백이 말한다. 진수를 흘려보내겠다는 말이 아니오. 진수의 수원인 용산에 저수지를 하나 파면 되오. 이제 봄비가 한창 쏟아질 시기이니 반드시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찰 것이오. 그러면 둑을 끊어 진양성으로 물을 흘려넣는 거요. 한강자와 위안자가 감탄한다. 실로 묘한 계책이오. 지백이 분부한다. 이제부터 항공은 동쪽을 지키고 위공은 남쪽을 지키시오. 즉 적이 저수지를 파도록 하겠소. 다음날 모든 군사는 진수 북쪽 산으로 올라가서 저수지를 팠다. 군사들은 다른 곳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끊고 저수지 주위에 높은 뚝을 쌓았다. 이웃고 진수는 방향을 바꾸어 흘러내리다가 새로 파놓은 저수지에 모였다. 물은 점점 늘어 저수지가 호수로 변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백의 말대로 큰 비가 쏟아져 내려 골짜기의 물이 힘차게 흘러내렸다. 이웃고 저수지의 물이 둑의 높이 만큼 불어나자 지백은 군사를 시켜 북쪽 둑을 부수게 했다. 순간 저수지의 물이 무서운 기세로 산을 타고 흘러 진양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진양성 은 오랫동안 포위를 당했지만 식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성한 백성들은 별로 곤란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백의 타고 불을 지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새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 구곳에 소출 매달아 밥을 지었다. 날이 갈수록 물은 불기만 했다. 조양자는 땜목을 타고 성한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거의 성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물이 불었으나 성을 지키는 군사와 백성들은 밤낮 없이 순찰하며 조금도 태만 하지 않았다. 조양자가 한숨을 쉬며 장맹담에게 말한다. 백성들의 마음은 고마오나 물이 이대로 붓다간 머지않아 모두 물개신이 될 테니 이 일을 어찌할까 곽산의 신도 나를 속이시는 건가 이에 장맹담이 대답한다. 한시 위시가 땅을 바친 것도 이처럼 군사를 끌고 온 것도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 한 일이 아니고 지백의 세력이 두려워 복종했을 따름입니다. 신이 오늘 밤 은밀히 성을 빠져나가 한강자와 위환자를 만나 그들로 하여금 거꾸로 지백을 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지백의 군사로 변장한 장맹담은 진양성박 한강자의 영문으로 갔다. 지백이 보낸 군사가 비밀 지령을 가지고 왔다는 말에 한강자는 곧장 맹담을 장마간으로 불러들였다. 한강자 앞에 나아간 장맹담이 청한다. 비밀리 드릴 말씀이 있으니 좌우를 물리쳐 주십시오. 한강자가 좌우 사람을 내보내고 말한다. 자 이제 얘기해보. 장맹담이 고한다. 나는 지백의 군사가 아니라 바로 조시의 신하 장맹담이요. 우리 주공은 지금 지백군의 수공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비록 목숨을 잃고 가문이 망하더라도 남길 말은 남겨야 한다며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소. 만이 장군께서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나의 목을 치시오. 한강자가 대답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오. 들어보고 타당하면 청하는 말을 들어주겠소. 장맹담이 말한다. 지금 진나라에는 지씨, 한씨, 위씨, 조씨, 사가가 정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백은 자기 힘만 믿고 무리한 청을 해 나머지 삼가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씨와 위씨는 참고 지백의 청을 들어주었으나 우리 조씨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지백은 한씨와 위씨를 동원하여 우리 조씨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씨가 망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겠습니까? 한씨와 위씨도 장차 반드시 오늘날의 조씨와 같은 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맹담이 말을 계속한다. 한씨와 위씨가 지백을 도와 조씨를 공격하는 결국 조씨를 멸망시켜 그 땅을 나누어 가지려는 생각에서지요. 그런데 한씨와 위씨는 이미 땅을 떼어 지백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지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씨가 망하고 더욱 강해진 지백이 한씨와 위씨에게 나누어준 땅을 도로 내놓으라 하면 장군께서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윽호 한강자가 입을 연다. 그럼 어찌하면 좋을지 그대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장맹담이 말한다. 제 생각으로는 장군이 우리 주군과 손을 잡고 도리어 지백을 쳐서 조씨의 땅보다 배나 큰 그의 땅을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대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 옵니까? 한강자가 대답한다. 장맹담이 말한다. 이곳에 온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군중의 이목도 있으니 여기서 사흘 동안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한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밀히 단규를 불렀다. 한강자가 장맹담의 뜻을 전하자 지난날 지백에게 당한 수모를 잊지 않고 있던 단규는 장맹담의 계책에 적극 찬동했다. 한강자의 주선으로 장맹담은 단규와 굳게 손을 잡았다. 다음날 단규는 한강자의 밀명을 받고 위안자를 찾아갔다. 단규의 이야기를 듣고 위안자가 대답한다. 나도 내심 지백을 원망하고 있었어. 그러나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도리어 물리면 어떻게 하오. 단규가 말한다. 장차 지백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로 미루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시바비 인연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조시를 구해준다면 조시는 결코 우리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위안자가 대답한다. 중대한 문제니만큼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소.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단규는 일단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미인 서시와 고사 성어들 물빛 반짝이고 사방 맑으니 보기 더욱 좋고 산색 희뿌연이 비온 디도 빼어나 구나. 소울을 서시와 비교해 본다면 옅은 화장 짙은 치장 모두 서로 어울리네. 이 한 시는 중국 북송 때 소동파가 지은 말다가 비온 후 소호에서 한잔 하면서 라는 시입니다. 초선 왕속은 양기비와 더불어 중국 사대미인 중 첫 번째로 꼽히는 서시를 떠올리며 소동파는 시를 썼습니다. 열국지 사권의 일부 내용에서만 추출해도 수많은 고사성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먼저 서시 빗목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춘추시대 말렵인 기원전 506년경 월나라 절강성 회계에서 태어난 서시 그녀의 아버지는 나무를 해 뜰감을 팔았고 어머니는 길삼을 메웠는데 그녀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주 궁벽한 산간마을에서 세상과 괴리된 삶을 살아가던 순박한 산골 소녀 였습니다. 장자 초능편에 따르면 그녀는 원래 심장병이 있어 가슴을 움켜쥐고 눈살을 찌푸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오왕 부차가 넋을 잇고 바라보았고 이에 많은 여인들이 흉내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서시 빗목이라는 고사인데 분수를 모르고 무조건 남을 따라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서시가 호수가에서 빨래를 할 때면 물위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잇고 가라앉았다 하여 침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와신상담 섭해 눕고 슬개를 심는다는 뜻의 와신상담은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랑구청과 오왕 부차와의 관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자성어죠. 오월 동주 오월 동주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다는 뜻으로 우리말의 속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와 일맥상통 합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을 말하며 서로 반목하면서도 같은 어려움과 이해관계에 대해 협력함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분 득신 당시 월나라는 오나라 와의 전쟁에서 대패하여 오랑구청은 인질로 잡혀가 온갖 치욕을 당합니다. 이후 범녀의 계략대로 오왕의 대변을 맛본 구청은 결국 월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똥맛을 보고 신뢰를 얻는다는 상분 득신 의 고사도 있습니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청은 당장 오나라를 칠 준비를 착수하는데 이때 문종이 제시한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미인계로 여자를 좋아하는 경계심을 풀게 만들자는 작전이었습니다. 굴묘 편시 원래 초나라의 대부로 부친과 형이 살해당하자 오왕합녀를 섬겨 초나라를 함락시킨 후 초평왕의 시신에 채찍질을 300번 하여 복수함으로써 굴묘 편시라는 고사성어를 남긴 오나라의 중신 오자서는 잊혀지지 않는 열국지의 주역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제사는 나라의 보배요 아름다운 미녀는 나라의 재앙입니다. 하왕조의 말이 은왕조의 달기 주왕조의 포사 등은 경국지색으로 이들 모두 왕조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좋아했던 부차는 서시의 미모와 교태에 홀려 그녀를 멀리해야 한다는 오자서의 충언을 귀전으로 흘린 채 그녀를 후궁으로 들입니다. 부차는 서시를 위해 호화로운 궁궐과 누각을 지었고 밤낮으로 주색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였는데 이에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온나라의 쇠락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토사굽행 기원전 482년 구천은 드디어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합니다. 사로잡힌 부차는 팅어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배려되었으나 굴욕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하는데 죽어서 오자서를 볼 낯이 없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죽습니다. 구천이 부차를 죽이고 오를 멸할 수 있게 된 것은 탁월한 정치가이자 지략가인 범녀 때문인데 이에 구천은 그에게 최고의 지위인 상장군을 제수하나 범녀는 이를 거절하고 최절정에 있는 군주 밑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잠적합니다. 날던 새가 다 없어지면 좋은 알은 쓸데없게 되고 영리한 토끼가 다 죽어 없어지면 사냥개는 솟에서 삶아지게 된다. 이는 범녀가 문종에게 경고한 내용인데 그는 끝내 듣지 않고 온나라에 남아있다가 결국 팽댑니다. 이후 범녀는 제나라에 정착하여 이름을 바꾸고 목축업을 하여 청금을 벌어들이는 탁월한 이재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춘추시대에 손꼽히는 거부가 됩니다. 당대인들은 이로 인해 그를 도주공이라고 존칭했으며 사마천도 화시열전에서 그의 이재에 관한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